Amazing and gorgeous 아이 창피하다가도 젓갈면 가득 우리 이름 틀린 자나 두두두두두두 오늘 인터뷰 감옥에 온 블랙핑크입니다 질문을 찾았던 블랙핑크를 위한 짤 제작 생겨왔던 랩 실력 자랑사의 왜? 왜? 어 패스! 오케이! 인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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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 감옥 발출할 거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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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벌써 하나 찾았어 벌써 찾았어? 오늘 인터뷰 감옥에 온 레이팅 팀입니다 열두 번째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 레이팅 나 벌써 하나 찾았어 찾았어? 어 아 나 아! 내가 찾았어! 내가 찾았어! 아! 너랑 색 찾았어! 열면 내놔? 우와 여기 있다 나도 찾았어 안녕? 우와 여기 있다 하나씩 열어야 되지 그럼 너랑 언니부터 나 먼저 자 암호 룰렛 게임 시작 암호에 물린 사람이 벌칙 얼굴에 스티커 붙이기 단체 게임이야? 어 단체 미션 아 나 이거 무서워서 싫어 나도 무서운데? 아우 대박 대박 소름 돋았어 방금 우와 나 너무 싫어 이거 빨리 언니 아아 아아 아싸 일로 솔루클링크 핑크 언니 와우 이거 이렇게까지 붙이는 거였어요? 됐다 됐어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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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구미 있어 달구미 옆에 다음은 내가 할게 아 썰어 꿀 썰어 꿀 블링크를 위한 짤 제작 카메라에 포즈 취하기 기쁨 슬픔 화남 놀람 슬픔 나 화남 난 기쁨이야 할게요 하나 둘 셋 어? 아 왜 더 과해야 되나 봐 아 짤이니까 움직여도 되는 거지? 움직이는 건가?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와 힘들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3대모사하고 10초 동안 자랑해 주세요 자신의 반려동물을 3대모사하고 10초 동안 자랑해 주세요 어떻게 했어? 주황이 주황이? 주황이? 저희 되게 애교 부려야 해 아직 됐지 10초 동안 더 더 더 주황이야? 주황이 내가 해줄게 주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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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있어 너가 주황이었어 주황 내가 내가 뭐야 주황이 어디 있는데 주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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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이 없는데 파인딩 아 진짜 웃겼다 좋았어 좋았어 패스 오케이 즉석 아무 말송의 달인인 지수 원더케 인터뷰 감옥의 원초감을 즉석 노래로 만들어주세요 와우 1번 1번 인터뷰 감옥 외로워요 시작 인터뷰 감옥 할 줄 알 거야 예 지대해 왜? 인터뷰 감옥 인터뷰 인터뷰 감옥 할 줄 하고 말 거야 할 줄 하고 말 거예요 1번 1번 2번 2번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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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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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고 싶은 거 읽고 뭐야 멋있었어 방금 개인 질문 로제 커버해 보고 싶은 곡이 있나요? 한 소절 불러주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빨리 나 추천곡 추천곡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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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3번 아까 내가 부른 인터뷰 감옥 소원 어때? 인터뷰 감옥 인터뷰 감옥 탈출할 거야 탈출할 거야 아 아 아 그 노래 아 맞아 그거 그 노래 맞아 맞아 그거 커버해줬으면 좋겠죠 아 진짜? 1번 2번 2번 3번 이건 지선이 추천곡이에요 너무 잘 어울려 1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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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잠깐만 맘에 드는 파트인데 다 같이 맘에 드는 파트가 어디일까요? 내가 보낼게 5번 아 나 알아 잠깐만 잠깐만 나 이미 알아 눈으로 말해 줄 알았어 나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뭐? 그치? 어? 난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난 우리가 다 너무너무 사랑해도 됩니다 그래? 하나 둘 셋 맞았나? 뭐 있어? 하나 둘 셋! 이건... 뭐? 뭘 봐? 여러분 이건 왜? 아니 이거지! 랩시걸! 아니 마음속에 저자이며 저자? 나는 인연을 했었지! 나는 지금 미안해 이건 아니야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뭐했어? 아 정말! 좋아! 미안해 한 번만 다시 할게 카메라 장인 제니 지금 감고 싶은 멤버들의 모습을 포착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해요? 이미 모델이 영감을 두고 있어 양 옆에 서주세요 좋아 약간 센 언니 느낌? 그리고 약간 동생 하나 둘 셋 됐어요 마음에 들어요 컨셉이셨어요 꼬마와 초록볼 주셔야지 줄 건데요 아하하하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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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번 앨범 수록곡 중 가장 좋아하는 본인의 랩파트는? 내 랩파트? 제일 좋아하는 랩파트? 우리 뒤에 만나자 얼마나 많은가가 Deey 태산은 늘어도 러지니 아 뭐야 통과 뭐야 너무 하얀 라인데 로제 리사에 셀 셀 셀 이을 러브 식걸즈의 셀 셀 셀 보여주세요 아유 랩 아유 랩 랩 랩 랩 랩 러브 시크 러브 시크 시크 러브 시크 러브 시크 러브 시크 와! 재미있겠다 이 흔들어낸 사랑을 끝낼 순 없어 와 재미있어 We are a lovesick girl 아 여기 하지 마 와 데미소가 됐어 저쵸 저쵸 우리 다 해보자 We are a lovesick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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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a lovesick girl 다 한 건 저한테 주세요 이게 엄마야 엄마 누가 여기다 났어요 저한테 주라고 했지 인싸 용어 신조어 다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 꾸꾸꾸 꾸꾸꾸 miesz 꾸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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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jail 꾸꾸꾸 꾸미 꾸 appropriately 꾸꾸꾸 꾸꾸꾸 저금만 와 아니야 아니야 꼬라기 꼬라기 쌀로로기 꼬라기 샤드버리 꼬라기 꾸질 꾸질 빵꾸 똥꾸 꾸질 꾸질 아니야? 꾸질 꾸질 꾸르기 꾸질 꾸질 꾸면네? 아 꾸짓 꾸민 게 꾸질 꾸질 꾸 아 꾸면 꾸 뭐라고 뭐라고? 꾸면 꾸민 게 꾸질 꾸질하대 잠깐만요 뭐야? 너무 남은 거 아니야? 꾸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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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이 나왔어요 선생님 사용해봐 오늘 꾸꾸꾸? 언니 오늘 좀 꾸며려 너무 미안해 말이 너무해 체험아 너는 항상 꾸꾸꾸 이러면 어 나 엄청 좋아 얘 쓴다 얘 이거 쓴다 남들이 모르는 나의 잠버릇은 무엇인가요? 남들이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? 왜냐면 내 잠버릇은 남들이 말해줘야 하는 거잖아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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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죠? 맞는 말이죠? 남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죠? 인정 보컬 라인 챙추에 숨겨놨던 랩 실력 자랑 타입 신뢰 빛한 것 같이 우린 뼈속까지 자름 오 오 받아 쳐야지 받아 쳐야지 오 아이 창피하다가도 멍속 깔면 바람 오 우리 이름 틀린다면 두루뚜루 마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쟤니 리사 주변 물건을 활용해 즉석 화보 찍기 오 오 우린 여기 구경하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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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살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버켓리스트가 있다면 스카이다이빙하기 오 저 무서울 것 같아요 나 소름 돋았는데 방금 하와이 가서 스카이다이빙 해보고 싶어요 와 오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하면 돼요? 아니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헐 왜 이렇게 갑자기 없어졌어? 개인 질문 지수 최근 멤버들을 웃게 만든 사연이 있다면 직접 재연해 주세요 나 할 것 같아 아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언니가 뭐 하려 하죠 언니 뭐 하는 거야? 너의 코치 제가 이러면서 일어났더니 되게 웃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부연 설명을 할게 저희가 피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만한 방이라고 치면 정말 한 1평 말고 다 옷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언니가 되게 큰 옷을 입고 있었어 근데 땅바닥에 저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소파가 다 있는데 다 자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니 거기서 혼자 뭐해? 이랬는데 쳐다보면서 너의 코치 나의 코치 나의 코치 나의 코치 나의 코치 저랑 감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코치 단체 미션 신곡 릴레이 홍보 타임 한 사람씩 네 글자를 말해 한 문장을 완성하고 신곡 한 소절 부르기 정규 앨범 6시 블링크가 장사 손을 계속 접속 다 펴고 있어 음... 많이 들어? 많이 들어? 주시와요 시작 시작! But why are we still looking for love? 땡! 끝났다! 네, 저희의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20분 25초로 2등을 달성했습니다! 5초만 더 빨랐었는데 20분 20초인가? 아, 진짜! 아쉽다!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많은 질문지를 찾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덕분에 블링크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많이 답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맞아 꾹꾹꾹! 그리고 저희 신곡도 많이 홍보한 것 같고 저희 새로 나온 정규 앨범 저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틀어주세요 탈출! 네, 탈출! 정말 과목인걸? 때롱 원 더 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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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더 케이